고춧가루 재단 같은 걸 통화하고 있는데 손님이 이어서 끈질 판단이죠. 아니 왜 전화 오고 받지 말아야 돼요. 바쁠 때는. 좀 바빠서 못 받는 거. 포장해 갈 수 있어요? 갈게. 이게 밀리잖아요. 전화를 받지 말아. 어쩌면. 고추는 찹쌀. 고추를 찍어서. 바쁘지 마세요. 고추를 찍어먹는 건가. 바쁘지 전화도 못 받을까. 그래. 그래. 이제 또. 또 살다. 칼로. 칼로. Asia. 누구고 싹두는 건가.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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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소금 고춧가루 마시 NO 파 해주세요 돈 가 psy 고춧가루 고춧가루 꼬치 거짓말 별로 없어 크우세요 케찹? 케찹? 고춧가루 고춧가루